안녕하세요 혜다입니다 오늘 아무도 없네요 집에 그래서 아저씨놀이를 한번 하면서 술 한잔 먹으려구요 낮술을 자 인터넷 보니까 아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소주 소주 놓고 이렇게 음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나 조금 놓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렇게 놓고 돌려서 오 진짜 된다 쏘맥 제조기 오케오케오케 그리고 얼음에다가 오 재밌다 골프채고 와가지고 손이 발발 떨리네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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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ps 자 잘 돌아가라 오호 오케이 오호 자 고맙습니다